자! Hello to the world! 항상 핫한 뮤직비디오를 누구보다 빠르게 리액션하는 닛액션이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다른 아티스트를 준비하던 중 이분이 갑자기 등장하신 거예요 Just pop the 그래서 진짜 이분은 안 할 수가 없다 바로 Timberlake 형님입니다 Timberlake입니다 4년만에 컴백하신 진짜 팝의 제왕 제왕의 황태자 진짜 우리 Timberlake Justine Timberlake의 Man of the Wood 진짜 이 노래를 저희가 리액션 안 하면 솔직히 릿 액션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분은 정말 릿하기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아 저 진짜 못 기다리겠어 바로 리액션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가도록 하죠 자 빨리 외쳐보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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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릿 액션 와우 제목과 그런 느낌으로 진짜 숲속에서 나왔어요 와우 야 멋있다는데 천 번부터 아주 지렸다 진짜 지렸다 노래 비트가 너무 좋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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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우 뮤직비디오도 너무 너무 귀엽고 옷을 별거 안 입었는데 너무 멋있네요 진짜 나는 저렇게 입고 싶어요 표정 보세요 이게 딱 쳐다봐요 와우 저 진짜 걷는 거 아니겠죠? 좋아요 와우 제가 진짜 숲 좋아하잖아요 캠핑 좋아하고 그쵸 와 진짜 뮤직비디오도 그냥 지렸는데요 와우 쟤 쥐져요 쥐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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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래동화 전래동화 캠핑 가고 싶다 진짜로 한잔 한잔 했어요 이게 거의 무슨 1인칭으로 팀브라이크 형님과 즐기고 있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같이 여행 온 느낌이 형 어디 갈거야? 배탈거야? 바로 타지 와우 형이랑 놀고 있는거 같아요 애기들도 좋아할거 같아요 유빈의 애기들 감성인데 동화스러운 느낌도 살짝 있는거 같아요 아 근데 이 분 아웃핏이 너무 멋있는거 같아요 저거 안입었는데 역시 폐환얼 정말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는 멋스러움이 진짜 가득하네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그쵸 와우 저 비니의 각도와 저거 저희가 썼잖아요 바로 망가집니다 바로 저기 진짜 와우 와우 이 분이 지금 81년생인데 와우 하 거의 40대신데 지금 진짜 노래 들어오면 진짜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스 진짜 파워롭고 와우 4년만의 컴백입니다 4년만의 컴백을 이렇게 너무 멋있게 컴백하는거 잊기 얻기? 바로 잊기 진짜 애들도 좋아할만한 뮤비네요 플란넬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플란넬 셔츠가 딱 이 지금 딱 패션이 외국영화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미국 패션같은데 정말 멋있네요 네 어메이커 캐쥬 약간 뮤지컬스럽기도 하고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클럽에서는 자주 나올 것 같진 않고 자주 나오겠죠 사실 근데 그냥 이 노래는 이제는 뭐 어디 쇼핑몰이나 그런데 뭐 술집 펌 같은 데 가면 무조건 들려올 것 같아요 맞아요 와우 와 나도 진짜 저런데서 풍경이 굉장히 좋아 사랑하는 사람과 저렇게 평화롭게 함께 가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와우 이야 아주 좋았어 자 이렇게 오늘 저스틴 티버레이크 님의 맨 오브 더 우즈 맨 오브 더 우즈 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게 됐는데 아 저는 그냥 진짜 보는 내내 너무 행복했고 너무 평화롭고 저희도 사실 뭐 리액션도 준비하고 리 라이브도 준비하면서 정말 하루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노래 하나 이 뮤직비디오 하나로 하루의 그냥 평온함 피로가에 싹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뮤직비디오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팝적인 사운드 좋았고요 약간 컨트리랑 팝이랑 합쳐진 사운드 같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쪽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들었고 이제 티버레이크의 아웃핏 보여지는게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만약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 있는 외국분들은 제주도에 사련이 숲길을 가면 이런 느낌을 할 수 있습니다 막간 여행 정보까지 드리는 닛 액션 오케이 좋았어요 자 어쨌든 과하지 않은 멋이 굉장히 남겨져 있는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스틴 티버레이크의 Man of the Wood 잘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도 행복 느끼시고 이번 주 이렇게 지나갔는데 정말 다음 주에 더 행복한 나날 계속 이어지길 저희가 기도합니다 Have a good weekend 예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한번 외치면서 오늘의 리액션 끝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Lit 액션